봉달아 우리 봉달이 여기 보라구야 너 어쩐다TV 구독했냐구 말을 해 말을 야 니네 엄마한테 휴대폰 사달라 그래라 구독한다고 감사합니다 내일 고양이 데리고 와서 어쩐다TV 구독해 봉달이 휴대폰 사주세요 구독하게 봉달아 왜 자꾸 니네 엄마만 쳐다봐 나 묻고 있는데 기랄하네 무슨 뽀뽀를 하고 웃겨요 봉달이도 사진찍는디 그것만 하고 있어 저거 꺼버리고 있어 이 전화는 편없어 같은데 아 그거 딱 했는데 하하하하 여기 전화를 꺼버려줄까 그랬군요 아우 더워 내일 고양이 데리고와서 어쩐다TV 구독해 이거 이거 가만 써봐 저를 어떻게 봉달이 휴대폰 사주세요 구독하게 봉달아 왜 자꾸 니네 엄마만 쳐다봐 나 묵고 있는디 기랄하네 무슨 뽀뽀를 하고 웃겨요 봉달이도 사진찍는디 그것만 하고 있어 꺼버리면 돼 이거만 편안한데 아우 그것도 편안해 하하하하 아주 웃겨 여기서 너를 꺼버리니까 그랬구나 아우 좋아 그럼